이이이이임 티브툰aires 아아아아아악 아 시바 1 これ 뭐야 아 ㅈ같애 저 원래 정글이에요 근본이 아 현주씨 공부하세요 고맙습니다 23살이면 4학년인가? 너 왜 남자애들한테 뭐 말해달라 할때는 거칠게 말하고 여자애들한테는 성냥하게 말하며 석섭하다 아니 뭐 다 그런거 아니야? 그게 남자지 뭘 남염이야 이런 친놈이 어 나왔네 이거 와 씨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폴머리잖아 폴 갔다올게요 담배 한개비 착입에 물고 인상 살짝 찡그리고 멋있는 척 불 붙이고 있을거 생각하니까 직원 개마렵네 뭔소리야 그런적 없는데 파이크 더 고쳐졌겠지 나도 처형시키는거 아니겠지 아 부라에요? 이런 씨발 자 뭐냐 이거 아 아 아 소모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존나 에반데 레전드네 야 왜 1레벨이냐 얘 아 와 씨발 게임 ㅈ같네 레이스 야 니달리 어떻게 하냐 저거 진짜 레이스 개테리나 젠장 30분 뒤장 기완존나 못하면서 프로티비를 달고다니는거 봐 역겨워 죽겠어 파이크 후후 네이스 좋아요 형 나 아직도 이해하는 상태 풍파 메이플 로아 다 했는데 이급더썩 이거 버그 아니야 그렇네 그것도 버그 같은데 열심히 한거 열심히 안한거 아니에요 아 네이스 대충대충 거달키식으로 한거 아니야 덤피도 한 프레이까진 가야지 메이플도 그 뭐야 한 220은 찍어야되지않나 30에서 어 어 어 아 쟤 뭐해 뭐해 자꾸 아 이 새끼 뭐할라그러냐 잘해라 타이크 아 아유 이 씨발놈 그냥 도움이 안돼 아유간 아 궁을 왜이렇게 늦겠어 이 새끼 궁 좀 빨리 써 와 진짜 씨발 와 진짜 존나못한다 욕먹네 이거 욕먹는다 딱바도 욕먹어 이거 아니네 아 죽여버려 개새끼들 죽여버려 그렇지 네이스 아 아 엠한데 야 우리 뽀삐가 없어 뽀삐가 아 야 야 아니 왜 던져 아 아 진짜 씨발 레전드다니까 뭘 룰로 전멸을 쳤지 거 씨발 정말 없으면 니가 땡기니 그랩으로 아 파이크 또 뒤졌네 아 파이크 왜 한거야 진짜 딱밖에 파이크 한 애도 아니야 머스턴 볼까 뭐 머스턴가 아 뭐야 파이크 최근에 파이크만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해 씨발 어떻게 이긴거야 고고고고 시발 호 고고고 시발 호 아 야 왜 들어갔어 아 저 리븐까지만 잡지 아 나 레드 먹으러 갔는데 왜 걸어 아 파이크 저 씨발 새끼 또 저러네 저거 아 아 진짜 왜 저러냐 진짜 이 개새끼는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이 개새끼야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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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냐고 이거 막아야돼 아 왜 시발 레드 쪽 시야를 처먹고 있어 이 돌 대가리 새끼는 바로 먹힌지가 언젠데 시발 아 딜가기 존나 안 나온다 진짜 아 못뺏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죽여버리고싶다 와 뻔뻔한거 봐 시발 파이크 양심상 3분 기다렸다 큐돌려서 장주환과 보토오로 만날 예정 만남 너 블랙이야 넌 밴이야 아 아 시발 이 새끼 또 있어 아 진짜 시발 와 아 없네 아 다행이다 와 저 새끼 저 팀에 있네 나 이 판 이긴 나 진짜 나 이 판 치면 진짜 나 참 못잤나 시발 오늘 벌어지라니까 저 새끼 아 이분 안 털어요 이분 이기고 털어야돼요 이기고 그게 니 그릇이야 시발 이거 한번 해주면 좋아줄거야 아주 그냥 아 아 뭐하니 아 아 아 아 뭐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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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짝 cross 아 진짜 씨발 아 X같아 아 아 또 왔네 아 진짜 아 X같다 진짜 아 진짜 그거 왜 했네 너는 아 또 뭐야 아 C발 진짜 그래도 팡석이는 1승 1패 누구는 2패 우오 아 씨발 아토록스 헤 버러지 41파짜리 왜 하는거야 리본 이새끼는 42파짜리 쪼알고 근데 얘는 most 1이네 씨발 왜 이런 병신들만 잡아줘 진짜 씨발 상체 병신이면 이길 수가 없어 아 진짜 아 만원 또…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잉 기분iscal employed 아아… 기분 excitement 아 기분 족까두있구만 유 씨발 시발 그 리븐새끼 또 있어 얘는 어떻게 모스트 1이 43퍼냐? 말이 안되는데? 오 상대가 뺏어갔다 개이득이다 아 뭔 말파이트야 시바년아 하지마라고 말파이트 모스트 몇인데 그래 시발 데니스 그렇지 오 좋아요 뭐하는 새끼야 이거 아 왜 이 바로 안써 아 시발 그렇지 아 조졌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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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깔끔했다 아 시발 괜히 들어갔어 아 족같네 아 아 킹파이트 보여줘 아 아 중독기가 없네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아 저걸 못잡아? 오 쉣 선생님 얼굴 말은 감사합니다 전 열심히 할게요 나도 운동하긴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롤 해야되서 원래 저번달 계획이 그만 찍고 아침에 운동 조금 갔다 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되더라고 힘들어 지금 일단 올려야되서 근데 나같은 멸치가 근육 붙으면 진짜 여자들 죽는데 진짜 멸치 근육 알죠? 안녕 전 놀토 다 3인데 혹시 3대 몇이시죠? 아니 번비트 아니 아니 진짜 마랑 님이신가? 3대 몇이라는게 뭔 소리지 이게? 이이이이이이이 기분 좋구만요 이이이이이 기분 좋구만요 아 제가 운동을 안해서 운동 용어 몰라요 저 학창시절에 체육시간에도 스탠드 앉아있기만 해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찐 마랑님인데 만약에 다이아 3이면 진짜 좀 억울한데 인싸에다 롤까지 잘하면 난 뭐가 남아 짜리겠지 어 씨발 아 뭐야 이 새끼 어 씨발 아 이응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 이응이 이응이 아 씨발 도와줘요 아 ㅜ 됐네 잠깐만 어 아 감사합니다 이응이 아이고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, 니다니 또 왔어 왜 그래 우리한테 하아 저 미친놈이네 저거 아 그것도 맞긴 하죠 나니까 버텼지 뭐야 이거 잘 가고 뒤져 이 새끼야 그렇지 진정 계속 믿고 있었다고 라칸 잘해 어 진짜 잘해 못하잖아 손잡을게 없는 라칸이에요 지금까지는 돈이 사람 바꾸네 크크 없게 칭찬을 하지 크크크 크크 고맙습니다 아니 잘하는건 잘한다 하지 나도 내가 뭐 욕만하나 끝부터 네이스 좋아요 아 이거 보시 캐리했다 진짜 보시 그 니다니킹 존나 버텨갖고 이거 진짜 게임 만들었다 뭐야 이거 무슨 놈인가 봐 아 저거 때릴걸 지환이형 일진 여자애가 작품을 먹었는데 어떡하죠 고맙습니다 히토미 그만 보세요 카소스 허우쉣 아 이건 내가 만들었죠 아 좋습니다 이겨줘 그렇지 좋아요 레이처 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 야야 야야야 야 와줬다 라이자야 아니그래 네비게이션 스크류되지 않나? 캐리 좋아요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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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